안녕하세요. 에드왕닷컴 운영자 강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제1회차 공존행동기계산업기사 필답형 보건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아래 회로도를 보고 동그라미 1에서 5번 질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줬는데 제가 미리 요렇게 그려뒀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에서 5번, 뭡니까? 제가 미리 요기에 또 앞에다가 써뒀죠. PB1을 누를 때, 툴을 누를 때, LS, 타이머, T초, THR 동작 시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요 동작 설명을 써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회로도 밑에 이 동작 설명이 나오는데 자, 가나 다로 분류가 돼 있고요. 가 같은 경우는 전원을 켜면 GL이 점등된다라고 돼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셀렉터 스위치를 매뉴얼로 하고 동작시킬 때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해서 동그라미 1, 2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요 동그라미 1번, 2번은 뭡니까? 요거는 매뉴얼 상태의, 매뉴얼 상태의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해보니까 셀렉터 스위치를 오토로 전환하였을 때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해서 LS를 누를 때 타이머, T초, 그리고 THR 동작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엄밀히 따지면 얘들 두 가지는 오토죠. AU, TO, 오토일 때의 동작 설명이 되는 거고 THR 동작은 사실 뭐 매뉴얼이든 오토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문 항목이 THR이 있었다 하니까 제가 그냥 5번으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TH 동작은 뭐 별도로 여기서 또 따로 봐도 되는 거기 때문에 오토든 매뉴얼이든 THR은 사실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근데 1번, 2번은 매뉴얼 상태 3번, 4번은 오토 상태 요거를 또 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찾아가 봅시다. 동작을 우리가 해설을 해나가면 돼요. 자, 우선은 가에 보면 전원을 켜면 GL이 점등된다. 그럼 우리 램프잖아요, 램프. 그래서 램프 어디 있습니까? 여기 GL, 그린 램프고요. 그 다음 RL, 레드 램프고요. 그 다음에 OL, 오렌지 램프입니다. 그럼 요거 MC, 그 다음에 RY라는 건 릴레이에요. 우린 뭐 다른 말로 개정기라고도 하고 T라는 게 타이머였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 보니 전원을 켜면 GL이 점등된다. 얘가 켜진다. 라는 소리인데 한번 보면 되죠. 우리가 앞단에 차단기가 있다 치면 차단기를 딱 올리게 되면 임의로 요기 인라인, 아웃라인이라고 정한다면 아웃라인 쪽은 전원이 이렇게 다 들어올 겁니다. 전원부 쪽으로 전원이 한 가닥씩 다 들어와요. 밑에는 접점이 없으니까. 그 다음 위쪽은 어떻게 되냐? THR이 우선은 요 B접점이죠. 그러면 요 B접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B접점이니까 요렇게 통과해서 GL이 ON 하는 거고 요거는 A접점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요. 자, 셀렉터 스위치는 매뉴얼이든 오토든 상관없는데 매뉴얼이라고 치면은 요거 A접점, 요거 A접점이니까 통하지 않아요. 그 다음 오토라고 치더라도 리미트 스위치는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전원 차단기만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린 램프만 동작하게 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이제 나에 봅니다. 나에 보니까 셀렉터 스위치를 매뉴얼로 하고 동작시킬 때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자, 이거 이제 돌려야 됩니다. 셀렉터 스위치를 매뉴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셀렉터 스위치라는 거는 일종의 선택 스위치라고 했죠. 셀렉트, 선택한다 요 뜻입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선택하느냐, 오토로 선택하느냐 요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 회로에서는 첫 번째, 매뉴얼로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원이 이렇게 타고 들어갈 겁니다. 그 요렇게 나누어지겠죠.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왜? 요거 두 개 다 A접점이니까 아직 아무런 동작이 없어요. 그래서 매뉴얼로 하고 동작시킬 때 뭐부터 봅니까? 자, PB1을 누를 때부터 봅시다. 자, PB1 요거 A접점입니다. 요거를 누른다.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누르면 요게 붙겠죠? A접점이 붙습니다. 그럼 전원이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요 B접점이니까 통하고, B접점이니까 통합니다. 그 다음에 요기까지 쭉 내려간다 치면 MC가 ON 할 겁니다. 자, 그러면 MC가 ON 했으니까 MC 접점들을 봐야 되죠? 그래서 요기 MC A접점이 붙어줄 거고요. 그럼 요기 MC A접점이 붙어줄 겁니다. 그럼 요기 MC B접점이니까 요거는 떨어져 버릴 겁니다. 요렇게 탁 차단이 돼버려요. 그러니 이쪽으로 들어가던 전원이 차단되니까 그린 램프는 OFF가 될 것이고 요기 이제 통에 들어가죠? 레드 램프는 ON 하게 됩니다. 그 스위치 쪽도 보니까 전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회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PB1을 우리가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요게 떨어지더라도 요렇게 떨어지더라도 전원이 MC A접점을 타고 우회에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유지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MC가 ON 하고 MC A접점들이 붙으면서 자기 유지를 시키고 레드 램프를 켜고요. 그 다음 그린 램프는 꺼져버립니다. 요 MC B접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으로는 어떻게 되냐? 우측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못 지나가죠? 릴레이가 A접점이니까 릴레이 전원이 동작하지 않죠?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신호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PB1을 눌렀을 때는 MC 전원이 동작하고 A접점들이 붙어서 자기 유지 시키고 레드 램프 ON 시키고 B접점이 떨어져서 그린 램프 OFF 시킨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에 PB1을 누를 때 MC 전원이 ON 하여 자, 저 ON 하여 그 다음 MC A접점이 붙어 여기서 말하는 A접점 둘 다 얘기하는 겁니다. A접점이 붙어 자기 유지를 시키고요. 좌측에 자기 유지 시키고 우측에 요 A접점에 의해서 레드 램프가 점등한다. 또한 MC B접점이 떨어져 그린 램프는 소등한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요게 동그라미 1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요 상태에서 PB2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PB2 B접점입니다. 요거 눌러버리면 떨어지죠. 접점이 떨어지면서 전원이 들어가던 게 차단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간 게 차단되니까 MC 전원이 어떻게 됩니까? 요게 OFF 하겠죠. OFF 하니깐 기존에 A접점 붙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A접점 떨어지고 A접점 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 B접점은 원래대로 어떻게 붙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레드 램프는 소등 OFF 하게 될 거고 그린 램프는 켜진 상태 원래 처음 상태로 되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끊었다가 손을 떼더라도 차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 차단시켰다 치고 다시 요렇게 그려놓읍시다. 자, 그러니 답 정리한 거 보시면 PB2를 누를 때 자, PB2를 누를 때 MC 전원이 OFF 하죠. 요게 이제 OFF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상태 뭡니까? 레드 램프 소등 그린 램프 점등 상태로 되돌아간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다로 넘어갑니다. 다 해보니까 셀렉트 스위치를 오토로 전환하였을 때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다시 돌립니다. 요렇게 셀렉트 스위치를 오토 쪽으로 요렇게 돌려요. 음 그러면 전원이 요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요기까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우리는 리미트 스위치를 눌러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리미트 스위치를 누를 때 해가지고 제가 눌렀다 칩시다. 요렇게 탁 눌렀어요. 뭐 손으로 누르든 장치에 의해서 누르든 눌렀습니다. 그럼 요 떨어져 있던 접점이 붙으면서 전원이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이머가 ON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타이머에 요기 1시 접점이 있으니까 제가 타이머 시간을 음 5분으로 맞췄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5분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리미트 스위치 딱 눌리자마자 요렇게 전원 통하면서 타이머가 ON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시간을 재는 거죠. 대신에 시간을 재는 동안에는 B 접점은 안 떨어집니다. 1시 접점은 그래서 요 B 접점이니까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RY를 ON 시키는 거죠. RY를 ON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RYA 접점이 요렇게 들러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원이 이렇게 끝까지 타고 들어가니까 MC가 어떻게 됩니까? ON 하게 되겠죠. 자, MC가 ON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MC A 접점이 붙을 거고요. MC B 접점이 떨어질 겁니다. 음 그로 인해서 레드 램프는 ON 할 거고요. 그린 램프는 OFF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 이렇게 동작이 되면은 타이머 전원을 ON 시키고 릴레이 전원을 ON 시키면서 타이머는 아직 B 접점이니까 통하니까 릴레이가 지금 전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 ON 하면서 릴레이 A 접점이 붙어 MC를 ON 시키고 그로 인해 MC A 접점 붙고 B 접점 떨어지면서 레드 램프 ON 하고 그린 램프 OFF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 제보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접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렇게 접점이 하나 더 있는데 잘 보시면 이상한 점을 느끼실 거예요. 자, 요 접점은 원래 A 접점이었습니다. 원래 A 접점이었는데 요긴 릴레이 A 접점이라고 적어뒀는데 요기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릴레이면 RY라고 적든지 타이머면 T라고 적든지 적어줘야 될 건데 아무런 그 이제 기호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보상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보상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도 요거는 릴레이 B 접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가까이 설치했죠. 가까이 설치했고 요게 A 접점 요게 B 접점이 되는 겁니다. 가까이 설치하고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똑같은 릴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도체 기호 자체가 릴레이 기호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 같은 경우 PBS는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그리고 그럼 타이머 같은 경우 한시 접점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계정기 릴레이 접점 요렇게 그린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 릴레이 기호이기도 하니까 얘는 릴레이 A 접점 얘는 릴레이 B 접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 자 다시 보면 이 LS를 누르면은 통하고 통하면서 릴레이가 온 하니 A 접점은 붙을 거고 B 접점은 떨어지는 동작으로 보입니다. 그래야지 어 요쪽 편에서 우리가 MC를 동작시켰죠. MC를 동작시키면 MC A 접점 요거 붙을 텐데 어 붙게 되더라도 이쪽에 간섭을 주지 마라 라는 겁니다. 즉 오토로 동작하고 있을 때 매뉴얼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간섭하는 걸 막기 위해서 릴레이의 B 접점을 써서 일종의 안전장치 인터록을 만들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릴레이 B 접점이다 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동작 설명에는 요거까지 쓰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메인 동작만 써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동그라미에서 한번 봅시다. 리미트 스위치를 누를 때 자 요렇게 통하니까 타이머와 릴레이 전원이 온 하고 그리고 이때 RYA 접점이 붙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RYA 접점이 붙어 MC 전원을 온 시키고요. 그 다음에 MC A 접점 요기서 말하는 거 요 A 접점이겠죠. MC A 접점이 붙어 RL이 점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MC B 접점이 떨어져 GL이 소등이 된다. 자 요정도만 요지를 잡아주셔도 충분히 답으로 인정될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되자 말자 발생하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그라미 4번 타이머 T초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기서 5분 세팅했죠. 그 5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5분이 지났다 라고 하면 B 접점이 떨어지겠죠. 5분 후에 B 접점은 떨어져 버리고 만약에 1C A가 있으면 1C A는 붙어 버립니다. 어쨌든 요긴 B 접점밖에 없으니까 1C B가 탁 떨어지면서 차단돼요. 그럼 릴레이가 오프하고요. 요쪽 전원이 차단되니까 자연스럽게 A 접점 떨어지죠. A 접점 떨어지고 MC도 오프할 겁니다. 얘가 릴레이 B 접점이라면 다시 붙을 거고요. 어쨌든 MC 꺼졌으니까 그리고 MC가 꺼져버렸으니까 MC 전원이 꺼져버렸으니까 A 접점 떨어질 거고 B 접점 다시 붙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RL은 오프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린 램프는 다시 온하는 처음 상태로 되돌아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머 T 초 후 읽어보시면 타이머 B 1C 접점 요겁니다. 1C 접점이 떨어져 RY와 여기 전원 그 다음에 MC 전원을 차단시키고 처음 상태 RL 소등 GL 점등으로 되돌아간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찾아가면서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는 외워서는 절대 못 풉니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EL을 바탕으로 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EL을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작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THR 동작 시 자 요 THR이 동작한다 라는 거 THR 뭡니까? 썸머 릴레이라 그러죠. 그래서 열동형 과부하 개정기라 합니다. 즉 과부하 걸리면 전류가 많아지고 과전류죠. 과전류가 생기게 되고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바이메탈이 팽창합니다. 그로 인해 바이메탈의 팽창 또는 신축을 이용해서 과부하 시 THR을 이용해서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과부하가 생겼어요. 그럼 원래는 B접점이었는데 요 주 라인 쪽에 B접점 연결하죠. 차단시켜야 되니까 과부하 걸렸다 하면은 요 B접점이 탁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서 어디에 붙느냐 요기 원래 기존의 A접점 쪽에 붙어버리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요 앞에 게 C접점 요게 B접점 요게 A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문제가 없을 때는 THR B접점이 요렇게 연결이 돼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탁 떨어지면서 A접점으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THR이 동작했다 과부하 걸렸다 그럼 요렇게 A접점 쪽으로 들러 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전부 차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오렌지 램프를 점등시킵니다. 그럼 이 오렌지 램프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경고등 또는 비상표시등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동작 설명 보면 THR 동작 시 THR B접점이 떨어지고 주 회로를 차단시키며 THR A접점이 붙어 OL이 점등된다.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빼둔 강의들 있죠. 시퀀스 기초 접점부터 해가지고 과거에 동영상 복원 문제에서 시퀀스 문제만 따로 빼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꼭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공기조화장치는 혼합, 가열, 순환수, 분무, 가습, 사이클이다. 아래 구성도를 참고하여 습공기선도, TX선도의 각 상태점을 완성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이 공기조화기의 구성도를 주고 TX선도, 습공기선도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가열기, 가습기 딱 준 거 보니까 요거는 난방사이클이죠. 그래서 제 필기이론 들으신 분들이라면 쉽게 그리고도 남을 문제인데 제가 이론 강의 하듯이 한 번 더 해드리면 우리가 공기조화기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안쪽에 코일이 딱 있어요. 요게 뭐냐 히팅코일이다. 가열장치니까 지금 가열기라 줬죠. 그럼 히팅코일이면 계절로 치면 뭡니까 겨울철이다. 요걸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송풍기도 있고 이럴 건데 우선은 사이클을 그려야 되니까 습공기선도로 요렇게 작도를 하고요. 요렇게 그리면 얘가 TX선도입니다. 자 이때 실에다가 조화된 공기를 넣어줄 생각입니다. 요게 실내에요. 그럼 우선은 어떻게 합니까? 아우대요. 외기를 도입을 해야 되죠. 외기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계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겨울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겨울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어때요?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외기공기가 차갑고 습도도 낮습니다. 여름이랑 반대죠. 여름철은 뭡니까? 외기공기가 고온 다습해요. 다습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쾌지수가 높죠? 꿉꿉하고 막 찐등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온도도 낮고요 습도도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습공기선도 상에서는 좌측 밑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야지 공구온도 어때요? 좌측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고 절대 습도 X 어때요? 내려갈수록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좌측 밑에 표시가 될 겁니다. 요게 아우데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리턴 에어라는 게 있습니다. 리턴 에어라는 거는 실내에서 조화된 공기 그러니까 요기 송풍기가 있다 치고요. 송풍기에서 조화된 공기를 실내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를 우리는 서플 에어라고 하고 여기서 쓰고 나서 이제 환기되는 거를 리턴 에어로 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약에 버리게 되면 이거는 엑싯 에어라고 하고 이중에 돌려서 쓰게 되면은 리턴 에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기서는 지금 엑싯 에어가 그냥 생략합시다. 생략하고 리턴 에어가 있다 라고 치고 요 리턴 에어와 아웃 에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리턴 에어의 상태는 어떠냐 외기보다는 온도가 높고요 습도가 높을 겁니다. 왜냐 지금 난방을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는 난방 중이니까 외기 온도보다 높고요 습도도 조금 높은 상태다 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우측 상단에 요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요기가 이제 리턴 에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요 공간에서 두 개가 만나죠. 그래서 요 공간을 우리는 혼합실이라 합니다. 그래서 혼합실에서 요렇게 두 개가 만나니까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믹싱 에어가 생기더라 음 그래서 아웃 에어보다는 온도가 높고 리턴 에어보다는 온도가 낮은 믹싱 에어가 생기더라 습도도 그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기서 믹싱 에어가 생기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가열을 합시다. 자 가열하면 제가 기억하라 했어요. 가열을 하면 절대 습도 변화 없이 온도만 올라간다 라고 했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냉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냉방 시에는 냉각 감습이 항상 함께 따라온다 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냉방 시에는 냉각 코일 표면온도가 어 실내 공기 노점 온도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습이 따라온다 라고 했고요. 우리 난방 시에는 어때요? 절대 습도의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습도의 변화 없이 요렇게 해가지고 X가 일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열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기서 히팅을 하게 되면 가열된 공기 요거를 어 만약에 가습기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곧 서플 에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지점이 서플 에어가 되고요. 가습기가 없으면은 그냥 요대로 리턴 에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론 강의 때 보여드린 난방 사이클이었죠. 기본적인 난방 사이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상태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가습기 노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바셔를 딱 넣었을 때 가습을 행하죠. 그러면 요걸 제가 조금 확대를 할게요. 요대로 보니까 조금 너무 좁아 보여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가습 노즐을 설치하고 송풍기를 말단에다가 설치한다 라고 봤을 때 자 히팅하고 나오는 공기는 이제는 서플 에어가 아닙니다. 가습을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어 믹싱 에어 다시 라고 보시면 돼요. 믹싱 에어 다시 그래서 믹싱 다시 요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믹싱 에어 다시 해서 저는 이제 습도를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요기 이제 가습기죠. 가습기 노즐에서 물을 촥 뿌립니다. 자 이때 어 문제에서 순환수 가습 순환수 분무 가습 이라고 했기 때문에 순환수라는 거는 차가운 물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냥 순환되는 차가운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습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가습하면 절대 습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가습은 되는데 아무래도 차가운 물을 뿌리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온도 좌측으로 가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 습도는 올라가는데 좌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 좌측으로 가면서 음 요기서 상태점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어때요? 습도가 올라갔죠? 순환수니까 온도가 좀 떨어진 겁니다. 그 상태로 리턴되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요런 식으로 사이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뭐예요? 믹싱 다시 해서 이제 가습이 되면 이게 서플 에어가 됩니다. 그래서 서플 에어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환기되는 거 리턴 에어로 되돌아오는 형식이죠. 자 그래서 요런 식의 사이클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외기가 뭡니까? 아웃 에어가 되고 그 다음에 요 1번 요게 리턴 에어가 되고 그럼 3번이 믹싱 에어가 되고 4번이 믹싱 다시가 돼야 됩니다. 믹싱 에어 다시가 되고 가습 딱 하고 나면 이제 서플 에어가 되겠죠. 그래서 실내로 탁 치출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걸 다시 그려보면 요렇게 그리게 되고 가열하는 겁니다. 가열 후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 이제 가열 후면 믹싱 되었다가 요기 믹싱 다시가 되니까 요게 4번점 4번점이 될 거고 요게 이제 순환수 가습이니까 좌측 위로 이렇게 갔다가 요 녀석이 서플 에어가 될 겁니다. 서플 에어가 5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리턴 에어 쪽으로 리턴 되어서 요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요 번호나 요기 제가 그려드린 거 요게 이제 서플 에어가 되야 돼요. 요 지점 요 그림이나 같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혹시나 노파심에 이후에 이번 문제에서는 뭘 씁니까? 순환수 가습이죠. 순환수 가습인데 만약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온수 가습이나 아니면은 증기 가습으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습 방식이 순환수 가습 온수 가습 증기 가습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온수 가습 같은 경우에는 순환수 가습보다는 온도가 좀 높죠. 그러니까 거의 이 수직으로 올라가다시피 해요. 근데 약간 좌측으로 꺾여요. 근데 뭐 이론 서적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냥 수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온수 가습은 중간쯤이다 해서 수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뭐 온수 가습은 요쯤 된다 생각을 합시다. 근데 증기 가습은 열량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열돼서 올라가요. 가열돼서 가습이 됩니다. 그래서 좌측 위로 올라가면 요 지점에서 가습을 했는데 좌측 위로 올라가면 요거는 순환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수직선에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면 요거는 온수 가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 대각선 올라가면 요거는 증기 가습이 돼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실 때 순환수 가습이냐 온수 가습이냐 증기 가습이냐에 따라서 요 가습선이 바뀐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론 강의 필기 기출문제 풀어보다 보면 가습 장치 중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했을 때 우리가 증기 가습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증기 가습하면 난방 사이클에서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순환수 가습은 어때요? 내가 시컹 가열해 놨는데 이거 온도 식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혀버리니까 순환수 가습은 열에 있어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증기 가습은 오히려 열이 더 보정되어서 올라가 버리니까 아 효율이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2번 문제 요 사이클 그리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아래 습공기선도에 A, B, C, D 각 상태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요것도 제 필기 이론강의 보셨다면 충분히 맞추는 문제죠. 그래서 습공기선도입니다. 습공기선도 요렇게 탁 작도를 했을 때 이게 T, X선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T라는 거는 공구온도죠. 공구온도 도시입니다. 도시 그 다음에 요 X라는 거는 절대습도입니다. 절대습도 단위로 쓰면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또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다시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포화선 이게 상대습도가 100%인 선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여기가 0도시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측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뭐 10도시 20도시 뭐 50도시 뭐 80도시 뭐 90도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습도도 이렇게 쭉 작도를 해보면 요기가 0이고요. 올라갈수록 뭐 정확히 0은 아니겠죠. 이거는 압력에 따로 다르니까 예시로 어디로 가면 이제 증가하느냐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 0.0015 뭐 여기서는 0.002 0.003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겁니다. 절대습도는 그래서 공구 온도는 우측으로 갈수록 증가 절대습도는 위로 갈수록 증가 이렇게 탁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제가 이미의 점을 하나 탁 찍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선을 작도를 할 건데 절대습도의 변화 없이 요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요 상태점에서 요 상태점으로 가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뭐가 변했습니까? 절대습도가 일정하다 했습니다. 절대습도 X는 일정한 상태에서 제가 요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온도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보니까 한 40도씨였어요. 요기 딱 내려보니까 어떻게 돼? 80도씨 넘었네 한 82도씨 됐어요. 그럼 이게 결국 뭡니까? 온도가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선을 이동시키면 요건 가열입니다. 가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냉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파란선으로 할게요. 온도의 변화 없이 요렇게 이제 일정한 온도 등온선에서 이렇게 위로 올렸어요.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습도가 증가했죠? 그럼 요런 거를 우리는 가습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내렸어요. 요 상태로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내려버리면 습도가 떨어졌으니까 요런 거는 감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답은 사실 나왔어요. 나머지도 조합해보면 자 요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그어본다면 요 상태점은 뭐냐? 가열 가습이 되고 가열이면서 가습이죠? 그럼 대각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요건 뭡니까? 냉각이면서 가습이죠? 냉각 가습 그럼 대각선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하면 냉각이면서 감습입니다. 냉각 감습 통상 우리 냉각 호일이 이렇게 냉각 감습으로 그려지죠? 자 그 다음에 요기도 대각선 한번 그려보자. 그려보니까 뭡니까? 가열이면서 감습이죠? 그래서 가열 감습이 되는구나. 요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게 보니까 요게 A점 그 다음에 B점 C점 D점입니다. 그러면 요기에다가 A점 B점 C점 D점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자 A점은 요렇게 갔으니까 냉각 B점은 내려갔으니까 감습 그 다음 C점은 우측으로 갔으니까 가열 D점은 올라갔으니까 가습 자 요렇게 정리합니다. 되겠죠? 답 만나봅시다. 냉각 감습 가열 가습 오케이 맞네요. 그래서 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요렇게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아래는 내부균화평 온도자동 팽창밸브의 그림이다. 외부균화평 온도자동 팽창밸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그림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답을 보도록 할게요. 아 이번 문제에서는 온도자동식 팽창밸브인데 온도자동식 팽창밸브는 팽창밸브 요렇게 있으면 증발기 코일이 이렇게 깔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감온통을 설치하죠. 감온통 그러면 이 감온통의 과열도죠. 그러니까 증발기 출구단의 과열도를 감온통으로 측정해서 유량을 조정하는 방식 그게 온도자동식 팽창밸브인데 우선은 이 팽창밸브에서 감온통만 나온다면 요거는 내부균합관입니다. 그래서 내부균합식 내부균합식 또는 내부균합형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부균합형은 어떻게 되느냐 요기 아래쪽에서 액관이 들어와요. 그래서 액관이 들어오고 그 수액기 쪽에서 오겠죠. 이렇게 해서 수액기 쪽에서 오는 겁니다. 액관이 들어오고 여기서 교축되어서 액이 나가는데 그 액이 증발기에서 증발하면서 뭘로 바뀝니까? 기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감온통에서 요 기체의 과열도를 측정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다이어프렘을 늘리거나 수축시켜가지고 유량을 조정을 하는 거죠. 자 이때 내부균합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압력들이 좌지우지 되는가 요게 보시면 조정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정 나사 안쪽에 있는 스프링의 장력을 조정해요. 그래서 스프링 압력 이라고 하고 요거는 일반적인 분들이 그 제어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분들이 용량에 맞게끔 제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기 이제 감온통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감온통 내부에 있는 감온통 내부의 가스 압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 요 가스 압력이 어디? 요기 위에 작용할 거예요. 그 여기다 써드릴게요. 감온통 가스 압력 요게 다이어프렘 쪽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한 가지 압력이 뭐가 있었어요? 이 증발기 내부 압력 그래서 증발기 내부 압력 필다평 복원 쭉 보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부균합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균합관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제어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발기 내부 압력을 어디서 측정하는가? 어쩔 수 없이 어디? 이 팽창배부의 출구단에서 측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팽창배부에서는 출구지만 증발기 그 입장에서는 뭡니까? 입구가 되겠죠. 즉 내부균합형 같은 경우에는 증발기 압력을 증발기 입구 측에서 측정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소형 증발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기 입구의 압력과 출구의 압력이 많이 바뀔 겁니다. 왜 그러냐? 대형일수록 증발을 많이 시킬 거고 그로 인해서 압력 강화가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형 같은 경우에는 입구의 압력이나 출구의 압력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균합형 같은 경우는 증발기 입구 측의 압력에 의해서 제어가 되다 보니까 입출구의 압력이 크게 다르지 않을 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즉 입구 측을 측정해서 이 측정이라 적으니까 헷갈리는데 입구 측 압력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입출구의 압력 차이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때 요 입구 측 압력을 측정해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만약에 외부균합형 같은 경우는 이 증발기가 대형으로 가는 거예요. 대형으로 가면 입구 측의 압력과 이 출구 측의 압력이 차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겁니다. 압력가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입구 측의 압력으로 제어를 하자니 이게 잘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은 가문통을 딱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별도의 배관을 따가지고 균합관을 또 설치해줍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하면 이 출구 측의 압력까지 같이 측정해서 우리가 여기에 반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입출구의 압력 차이가 커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증발기 출구단의 과열도와 압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균합관을 별도로 또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액이 들어옵니다. 액냉매 들어오고 여기 또 조종나사 있습니다. 조종나사 스프링 장력 있고 그 다음 가문통에 가스 압력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 균합관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또 있을 거고 그 얘들이 다 모아져서 증발기의 압력을 정확하게 측정해내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 균합관 배관을 하나 더 따게 되면은 이거는 외부 균합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부 균합형은 그럼 어떨 때 쓰느냐? 증발기 입출구 압력 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때 그러면 외부 균합형은 어떨 때 쓰느냐? 증발기 입출구에 압력 강화가 많이 생길 때 즉 압력 차가 심해지면은 요게 이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우니 균합관을 별도로 빼서 요 압력을 또 되돌려서 측정을 한다. 요런 형식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팽창배부 모양만 보더라도 내부 균합관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배관 하나 나가는 배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이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부 균합형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거 하나 나가는 거 하나 균합관 하나 나가기 때문에 구멍이 세 개가 나옵니다. 요 차이점이 있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서 뭐 내부 균합형이냐 외부 균합형이냐 이거를 사진을 주고 물어본다 하면은 구멍의 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이해하셨으면 이제 답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답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정리했고요. 내부 균합형부터 보면은 증발기의 입출구 압력차가 대체로 같고 거의 같을 때입니다. 과열도가 작을 때 서로 압력차가 없고 과열도가 크게 차이가 없을 때 사용되며 주로 소형 냉동장치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외부 균합형 증발기의 입출구 압력차가 크고 과열도가 클 때 이제 출구에 압력차가 많이 발생할 테니까 입출구에 압력차가 많이 발생할 테니까 요걸 인출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차가 크고 과열도가 클 때 사용되며 주로 대형 냉동장치에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차이점으로는 여기까지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압력 기준까지 적고 싶으시면 갈로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증발기 코인 내의 압력 강화가 0.14kgm² 이상일 경우 외부 균합형을 쓰는 거니까 요건 뭐 참고하셔도 되고 저는 꼭 적고 싶습니다. 하시면 같이 적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해설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 남겨뒀으니까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도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제보해 주시는 우리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좋은 결과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